저는 2007년 12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같은데 2007년 12월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삶의 무게 때문에 또한 망어의 공허함과 어떤 허무함에 빠져 있을 때 답답한 마음에 밤길을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을 무작정 걷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교회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제껏 그토록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가 2007년도 그때의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 제 뺨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보기 싫었는지 막 따지는 전화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렇게 전도해도 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달라라고 따지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에게는 증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삶의 이야기로는 충분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과 그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단어 사전을 보면 기적이란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즉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는 일들을 기적이라 합니다. 다시 기적이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 단어 사전에서는 기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회의론자였던 제가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리를 집대성했다라는 바울의 그 삶을 찾아봐도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믿음에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믿음의 길, 즉 기적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신문에는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인데요. 82세가 되는 그 남자, 그 할아버지와 73세가 되시는 할머니 사이에서 쌍둥이 여자아이가 출산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이들 부부 사이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늘 슬픔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하게 힘을 빌려서 체외 수정을 거쳐서 쌍둥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던 거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몸이 상할 수 있는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늘 아이를 못 낳는다는 조롱으로 마치 얼굴에 제인이라는 그 이름이 낙인이 찍힌 것처럼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한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없을까요? 신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다산이었습니다. 아이들 많이 낳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하게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출산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 제인이란 낙인이 찍힌 듯한 그 심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기적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백세가 되는 남성과 90세가 되는 여성, 성경은 그들의 몸이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즉 시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임신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18절 우리가 힘주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몸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상황, 그의 몸의 조건들은 우리의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조건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가진 그 조건을 보지 않았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기적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를 걷게 되는 베드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루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을 때에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다른 게 한 가지 보였어요. 강풍이, 바람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루에게 상황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의 눈에 상황이 들어왔을 때 그의 몸은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쳐다봤을 때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운 연도인데 명절때였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여러분 키즈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키즈카페의 구조가 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는 어른 키보다 훨씬 높이 있는 어떤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명 정도, 아이들 몸 두 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인데 남자애들은 그 통로를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좀 힘들어요. 그 통로 중간중간에는 그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물로 된 그 통로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겁이 나서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아들은 그 그물 위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막 뛰어가다가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물에 그냥 자기가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 아내가 가고 저희 장모님이 가고 또 처남이 가고 처남댁이 가서 이래에게 막 불렀습니다. 이래야 괜찮아 건너가도 돼. 오빠도 건너가잖아. 저 다른 친구들도 건너가잖아. 괜찮아 저것만 건너가면 너가 좋아하는 미끄럼틀 탈 수 있어. 5분 정도를 얘기해도 이 애가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갔죠. 그리고 이래야 떨어지면 아빠 받아줄게 가.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아내에게 자랑했죠. 얘는 아빠를 믿고 있다. 장모님. 이래는 장모님을 믿지 않아요. 아빠만 믿어요. 이 이래가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제 말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토록 좋아하던 미끄럼틀을 이 아이가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아빠가 받아줄게. 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용감하게 그 그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두려워도 겁이 나도 떨어져도 아빠가 받아줄게. 그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믿고 건넜을 때에 그토록 좋아하는 미끄럼틀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믿음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내밀지 못하던 발걸음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신앙의 발걸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10편 31편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암은 여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학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학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반드시 이 시대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들이 날마다 날마다 기적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경고하여 지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 그리고 그 강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구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건등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건등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드러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수고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지식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받는 일들도 주저없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공로를 나의 헌신을 나의 뛰어남을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로마서의 저자였던 바울도 정말 이랬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조건 누릴 수 있는 자신이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그냥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리들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금인양, 은인양, 귀한 것인양 나를 드러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바울은 아니다 그거 배설물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감옥에서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며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마땅한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앞서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범사해 드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데 억울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말들을 내뱉는데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선명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선명한 차이가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었을까요? 4등전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지금 보이십니까?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던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기적은 없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울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할 줄 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계기라라면서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셋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낼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 한안을 본 게 있습니다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독일인의 절반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믿는다라는 말한 사람 중에 4분의 3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심지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레기 16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 때문에 그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같이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구약의 속죄 즉 흠없는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2018년이었습니다 8월 29일 페루의 옛 문명 유적지에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어린아이들의 유해가 227구나 발견되었다는 유수기사가 있었습니다 17년도 4월에도 140여 명의 유해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해요 4세에서 14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당시에 있었던 기상 이상 현상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침우라고 불리는 그 신에게 아이들을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짜 신들은 인간들의 풍요를 위해서 인간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적적인 유일한 기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예배서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이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철학과 교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실상이오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실상 그리고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공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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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